탐났던 파트 어... 대현이 형 랩을 처음 시작한 랩 파트요 아 네 아 보컬 랩 파트가 탐났습니다 오늘의 우상 포인트는 약간 테크웨어 느낌인데 약간 양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양 느낌 장갑도 약간 이렇게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좀 퇴폐적인 느낌이에요 어 일찍 트와일라잇보다 훨씬 강렬하고 약간 마라맛이죠 마라맛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로아이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어..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고요 힘드시죠? 아뇨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네 네 힘드시지 않습니다 렛츠고 실신할 뻔했어 아뇨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안무가 일단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지금 하다가 목걸이가 날아갔거든요 날아갔는데 저희의 대단한 팀워크로 제가 처음에 잘 못 자서 안 날아가고 대현이 형이 뒷발차기 했지만 안 날아가고 준서가 그렇게 잡았으면 좋다고 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멀리 던져서 어... 실톱이 왔어요 어... 목걸이가 잘 있네 형이 빨리 찾으러 갈게요 우리가 다시는 하고 우리 보인고 ㄹㄹ ㄹㄹ 자 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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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〹 도서 하고 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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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래